안녕하세요 떡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ASMR을 몇 번 해보면서 이게 괜찮게 느껴지기도 해서 몇 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듣는 음악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폰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어폰으로 노래를 틀고 또 하나로는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 녹화를 하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들어보니까 제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너무 게다가 거기서 편집을 하면은 내뱉는 숨소리가 두 번씩 들려요 그래서 차마 여러분들겐 들려드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노래를 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에 작업을 해서 그런지 밖에 아이들이 소리를 너무 지르더라고요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 소리를 막 질러요 토요일에 작업하고 일요일에 지금 편집 중인데 지금도 밖에서 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가진 게다가 꼭 흔들고있게 봄의 주인공은 영상에서 가장 큰 편집을 하고있게 봄의 주인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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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저희 그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